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신데 본인 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으로 가시고요 애기 엄마 이름으로 장사도 하고 있고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는 업을 두고요 일해볼까 저를 해볼까 갈등수가 지금 이제 조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무인점 하고 있어요 무인점 무인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인하는 것도 식품 뭐 그거 뭐지 우리 밀키트 같은 거 그런 거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기는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욕심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올라오면 괜찮을 건데 좀 재미도 있고 그럴 건데 카트라인을 딱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가지고 좀 더 한번 이거를 뭐라 우리가 뭐라 그래도 이걸 더 이제 조금 새로운 곳이라든지 이거 다른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서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나 이게 오픈한 지 지금 한 달 두 달째 접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계절을 좀 타는 식품이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거 새로운 거를 더 얹어서 한다든지 새롭게 뭔가 다른 걸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뭐 계절에서 타는 식품이라 하셨으니까 뭐 계절 타지 않는 걸 더 부수적으로 넣어서 뭐 새롭게 변형을 해볼까라는 생각하시는데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를 기존의 거를 계속 고집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새롭게 더 뭔가 전환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유를 창출하시려면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장사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되긴 될 겁니다 되긴 되는데 확실하게 이제 뭐냐면은 잘된다 대박난다 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소소하게 내가 버리는 분명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새로운 걸 더 얹어서 뭔가 조금 변형은 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나 차릴 때 다른 이제 뭐 이렇게 한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같이 이제 이걸 하는 거 진도를 봐서 이제 할랬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하나로 일 더 벌리는 것도 너무 좀 부담스럽고 아니 두 군데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메뉴라든지 이런 걸 더 얹어서 하셔야 되고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 맞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은 가맹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 기존에 하던 것만 고수해서는요 초보가 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변형을 주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하든 새로운 음식을 더 플러스하지 않은 이상은 기존에 하던 것만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서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혹시나요 3년 4년 요 안짝이라 그럴까 집안에 혹시 상이 있었을까요 3년 4년은 아니어도 침척 상이 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상문이 진진한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시가 대주님한테 본가 쪽으로요 본가 쪽으로 집안에 또 상문이 또 들어와 있어요 상문이 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노모가 계세요 우리 노모 좀 몸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몸이 그다지 편해 보이지는 않으시거든요 뭐 이제 병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이제 거동도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올 수 전에는요 이때까지 뭐 한 달이 건너서 상문이었다 그러면 올 수 전에는 내 부모 거상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알겠죠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작년 여름 시기 오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급격히 안 좋아지신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몸이 아프신 분이고 노인이다 보니까 부모 거상을 입고 우리가 마음에 안 좋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서서히 하고는 있지만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부모와의 이별도 슬픈 일이긴 하지만 돌아가시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돌아가시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왜 부모 거상을 입고 나면 우리도 좀 그 상문 끝에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한이 자꾸 찾아들게 되고 좀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님은요 직장을 다니신다 하더라도요 직장 내에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조금은 걷는 내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 내 밑에 사람들을 조금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직장이 나쁜 직장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직장이 어디예요 그래서 공무직 뭐 아무튼 이렇게 보이는데 직장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안정된 직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장에 있으면서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올 수 전에 뭘 조심히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동 변동수 이동 변동 끝에 내가 조금 내 자리가 흔들린다 그래야 되나 편치가 않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조금 들어와 있어요 올 수 전에 조금 이동 변동수가 들어있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마련은 없어요 빠르면 4,5월 달이에요 빠르면 4,5월 달 4,5월 달 이동이 없으면 올 가을절기가 될 겁니다 8,9월 달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옮기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옮기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근데 지금 있는 자리도 별로 편치는 않아요 직장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퇴직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장이지만 지금 있는 직장 자리도 지금 있는 자리도 그다지 마음 내 성에 차거나 편치는 않아요 갈등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과도 마찰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맡은 보직 자체가 좀 힘들고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도 편한 자리 좀 움직이고 싶어 사람 때문에도 움직이고 싶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동을 하더라도 이동해도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이동해도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래도 편치 않고 저래도 편치 않으면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안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다 그러면 이동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동하게 되면 더 스트레스고 더 갈등이고 더 힘들어요 지금 있는 자리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나름 편하다면 편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있을 때만 바쁘니까 일이 있을 때만 바쁘다 그래요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조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동을 하게 되면 365일 바빠요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가 훨씬 낫다 이것저것 다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면 모든 걸 비교했을 때는 지금 있는 자리가 낫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을 지연죠 일은 그래도 힘들 때만 힘들지 덜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집에는요 문서를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문서요? 문서 집을 샀다 이러면 그 문서 끝에 낭패를 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그런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시국 타시기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거든요 여유가 없거든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마음만 급하고 우리 마음만 들떠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하고 나서도 굉장히 낭패를 보고 답답한 일밖에 안 생겨요 그리고 이 집에 문서가 들어선다 그러면 3년 뒤가 됩니다 3년 뒤 3년 뒤 올해 이제 1월 달이잖아요 올해 한 해 꼭 뽑아 1년 내년 내후년 지나서 그 내년에 지셔야 된다는 거죠 2023년도잖아 3년이 2026년도에 문서를 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서에 쓸 수가 없고 문서를 지고 나서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가든 문서를 지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잘했다 우리가 잘 샀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 전에 문서를 지게 되면 왜 했을까 이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왔을 텐데 괜히 우리 욕심부린 거 아니니까 후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 가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문서 지는 거 내 집 문서 내 땅 문서 내 건물 문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전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사는 나쁘지 않아요 이사는 나쁘지 않으나 내 문서를 지는 거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우리 부부 명의로 이렇게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그거는 쓰잘데 없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문서 운이 없어요 문서 운이 없어요 문서 운은 파는 거는 내년 지나고 내후년이 되면 팔려요 그러니까 그 내년이 되면 집을 이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여유를 가지고 이사를 하면 그렇죠? 빚 갚을 건 갚고 조금 현지금 더 만들어서 가는 건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문서 운이 없습니다 설사 팔리는 우리 있더라도 도둑놈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팔아라 팔아라 넣고 돈 값 제대로 안 쳐주는 거 돈 준다 준다 해놓고 계약금만 치러 놓고 잔금은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거 굉장히 난감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계세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금을 지고 있어서 현금 여유를 가지고 그거 뭐지? 또 문서를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아들 있어요? 네 근데 이 아들 지금 뭐예요? 올해 대학 시험 봤어요 봤어요?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일단 합격은 해놨는데 서울로 가거든요 이제 저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경비도 제가 또 돼야 되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아들내미가요 우리한테 좀 버거운 아들이에요 버겁다고요? 어떤 면에서 버겁다고요? 일단 욕심이 많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열이라든지 열정이 부모로서는 고마운 거이긴 합니다 네 솔직히 부모로서는 자기 역할이니까 지금 지가 해야 될 시기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 고마운 거는 맞아요 고맙지만 이 욕심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서브를 해줘야 되고 윗받쳐줘야 되잖아요 그 버팀목하기에 우리가 버겁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전문직 사주라 전문직이요? 네 지금까지는 뭐 전공 스포츠 건강 그쪽으로 그쪽으로 그죠? 전문직 사주예요 얘는 원래라면은요 무슨 사주를 가져야 되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공군사관학교로 가든 육군사관학교로 가든 군인의 제복을 입지 않으면 형사가 되든 경찰 제복을 입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의사가 돼야 돼요 그 의사의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냐면은 그만큼 사주는 크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지 알아서 잘해요 고맙게도 지 알아서 선택 잘하고 지 알아서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될 시기 때 얘가 미안하게도 공부를 그렇게 열정적이지가 않았다는 거 막판에 제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해야 될 시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걸 좀 꾸준히 잘해왔다 그러면 얘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쪽으로도 경찰학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경찰학과도 걸렸거든요 경찰행정과도 제가 걸렸는데 이제 지금 가려고 대학 입학해놓은 데는 서울에 좀 그냥 학교고 제가 경찰행정은 부산이고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지는 지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아이니까 그러니까 지가 지 원하는 거 쪽으로 가고자 근데 얘는 경찰 제복 아니면 군인 제복이에요 8자에 사주에 그게 들어있다면 얘는 고위 간직에도 앉을 아이입니다 경찰 그쪽으로도 맞는 맞죠 성격을 봤을 때도 딱 맞아요 성격 성향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냠이 성향을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들냠이 성격 성향을 보면 바르고 생각 바르고 그리고 기발하고 그리고 파고드는 집요한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직하고 고지곳대로 그리고 얘는 공모 나라 밥 먹는 게 얘는 타고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깝네요 안타깝네요 그거를 좀 밀어붙였으면 얘는 이제 거기 가면 고위 간직에 앉을 수도 있는데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다가 안 보냈어요 아니요 하면 하는 놈이에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놈이에요 얘는 동기부여 그게 돼야 되는 놈이에요 그게 좀 약간 이달아 기질이 좀 있죠 얘가 좀 특이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는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 아들냠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얘는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탄탄대로의 길이 조금 들려있는데 일단 스포츠학과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지도자 역할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도자 쪽으로 오히려 뭐 제가 공부를 좀 더하면 격수 쪽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는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이 아이가 조금은요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쪽이 더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오히려 경찰 쪽보다는 그쪽이 더 힘들어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들냠이 같은 경우는 어딜 던져놔도 하기는 할 건데 나름대로 짙는 게 많아요 중간에 생각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과연 이 아이가 지금 스포츠학과를 갔긴 했지만 거기서 그거를 마무리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지가 뭐냐면 편입을 한다거나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다시 전향을 해본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그 말도 지가 이제 제가 진로 결정할 때 이제 네가 그쪽으로 가면 뭐 엄마는 이제 경찰 행정과 마음이 드는데 네가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할 수도 있다 자기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스포츠학과를 가긴 했지만 거기서 졸업을 하거나 이런 거 잘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미흡해요 보이긴 하지만 미흡해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지가 뭐냐면 한 해 해보고 한 해 반 정도 해보고 뭐 틀어보겠다 하면은 적극 창성해주세요 밀어주세요 그때 좀 어필을 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경찰 쪽으로라든지 행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야 군인 쪽 이런 쪽으로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제 조금 어필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맞아 떨어져서 그게 또 생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딸도 있어요 네 딸 있어요 네 그림 보듯이 엄청 완전 영어로 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요 끼가 많아요 끼가요 네 끼가 많아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어 끼가 많아요 그리고 옛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얘가 예술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팔방미인이거든요 엄마 네 팔방미인 왜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어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어 좀 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 흥미를 찾지를 못해서 지 말로도 뭐가 지한테 맞는지 예 얘가 흥미를 못 찾았어요 얘는 어 그렇게 해서 끼가 많다고 해서 춤을 추고는 또 이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춤을 추고는 연예인 끼가 또 일진 않아요 예 옛적인 감각이 있긴 하나 음악적이라든지요 음악적 계통이라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 뭐냐면은 이게 그림 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 지쳐지지가 않아요 얘가 시켜보면 근데 얘는요 우리 딸에게는요 또 글도 잘 쓸 거예요 글요 네 감수성이 이거 디테일한 면 있잖아요 표현력이 되게 뛰어나요 얘가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글로 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라든지 뭐 드라마 작가 아니면 소설 작가 아니면은 작사가 어 네 그런 쪽 그런 쪽 계통으로 내보내면 좋을 겁니다 아마 저는 제가 봐서 얘는 공부에 대한 열이라죠 공부를 쭉 하는 아이는 아닌 걸로 보여요 뭔가가 하나 특출난 걸 딱 채워주면요 그쪽으로는 악착같이 밀어갈 수 있는 아이예요 하지만 다방머러 구경수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얘는 지치는 아이예요 미술 쪽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미술 그림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 어 악기 근데 악기는 취미생활이 될 확률이 많아요 악기 쪽은 그래서 이제 일단 악기 재능이 있는 걸 찾아보면 글 쓰는 거 미술 악기 이런 쪽으로 글 쓰는 거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사도 괜찮고 작가도 괜찮고 이제 소설도 괜찮고 뭐 이런 거 있죠 영화 작가 시나리오 작가 이런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다방머로 다 괜찮은 거는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이 쪽이 더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개통 미술 개통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말대로 작품하는 미술이 아니라요 웹툰이라든지 웹툰은 또 이제 글도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색을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웹툰이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디즈니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거 그리고 산업 디자인 디자인 개통은 또 아니에요 디자인 개통은 아니고 만화 쪽 개통 애니메이션 개통 이 쪽이 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얘한테는 더 뛰어날 것 같으니까 그 쪽으로 조금한테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또 좋아해요 만화책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뭐 손으로 뭐 꼼지락꼼지락 지 혼자 뭐 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 쪽 개통으로 생각하시면 얘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그러면은 지가 좋으면 악착같이 파고드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딩가딩가딩갑니다 맞아요 세워라 내워라 수염 닥치면 수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는 해요 또 아예 핫발이도 아니요 얘가 중상위권에서 놀아요 그렇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 수재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든지 자기가 이제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빠 건강 좀 많이 조심을 하세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대장 체장 간 요쪽 세 가지 지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관리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항우 3년에서 5년 요 사이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병명이 생겨서 조금 병원을 찾아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 그냥 땜만 하고 지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그냥 넉넉히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정말 그때는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병원심으로 시세를 져야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이동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냥 있으세요 그냥 있는 게 나아요 네 여기 집에는 그냥 자리 보존이에요 지금 요즘 올해는 그냥 자리 보존이에요 근데 직장에서는 우리 이모가 자기 할당량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윗선에서도 우리 이모 욕심을 내고 인정을 하고 근데 내가 일을 딱 부러지게 잘하니까 일이 늘어나죠 그렇죠 업무량이 많아지죠 같이 해야 될 걸 내가 혼자 하고 있는 느낌 응? 그러니까 또 우리 이모 성격이 또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해 제일 제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 근데 지금 그냥 있는 자리에 음모가 편해요 올해 좀 돈 좀 벌겠어요 돈요? 오급쟁이들 무슨 돈을 벌어 그냥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문서를 두고 좀 해결을 하셔야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여유가 좀 생기는데 문서 해결도 내년 하반기 때 들어있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응 아까 말씀 그 운접하는 거 네 그거는 한 뭐 한 5월 이후로 조금 더 지겠어요? 나는 지는데 이게 들쭉날쭉해요 기본 기능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못 나아지고 이런 스타일이 돼요 여유가 되요 여유가 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고 좀 덜하고 이 차이거든요 네 근데 한 달 평균을 뽑아보면 비슷비슷해요 네 응 한 달 평균을 뽑아보면 비슷비슷한 거 우리가 장사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장사를 이제 보면은요 이 집에는요 작년 7월달 이후부터 내 업에 대한 포부가 들어온다고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작년 7월달부터 여름 시기 때부터 해볼까 장사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음식점으로 해볼까 말해볼까 뭔가 생각이 다 했을 거예요 7월달부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했을 때 차라리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소리가 나오거든 고민만 하고 있어 아직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 이래 돈 벌은 운이 아니니까 해봤다 경험인 거야 해봤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아먹거나 손실을 크게 본다 또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장사를 먼저 좀 더 해봐야지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5월달부터 나아지겠으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밑바닥 안기는 것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계속 그냥 할까요 네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차리는 거는 아니요 안 되죠 하지 말랬잖아요 무서워지는 거 하지 말랬잖아요 그리고 봐봐 9월달 10월달 딱 넘어가잖아요 우리 뭐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 접을까 말까 그때 진짜 고민일 거예요 아마 9월달 10월달요 네 힘들기도 힘들고 괜히 했나 씻고 나도 모르게 막 현타가 올 거라고 그때 한 번 더 오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접으라도 접지도 않을 거고 어?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소리도 안 나오고 네 안 된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가져가시기는 무난해요 좀 잘 되겠으면 상관없어요? 뭘 잘 되게 해요 내 울리고 이거 까진데 하하하하 이 생각을 잘못 차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생각이요 지금은 그래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게 보이니까 네 네 좀 더 이 생각 잠깐 했다가도 또 접어요 네 근데 9월달 가면 이 생각이 진짜 뭐냐면 강하게 온 현타가 올 정도로 강하게 온다니까 그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실수가 되지 않은 길 선택은 어떤 걸까요 그때 한 번 더 오시라고 네 아시겠어요? 네 됐죠? 네 잘 봤죠? 네 네